안녕하세요 영아쌤 입니다 오늘은 빗자루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백업 5cm 짜리 지름 5cm 짜리 백업을 이용하고 EVA 여러 장이 필요해요 겨울활동으로 눈 쓸개 놀이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해요 백업 하단에 EVA 짤린 것을 붙일 예정이라서 길이를 어느정도 조정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백업을 이렇게 가위질해서 빗자루 쓰는 모양으로 만들거에요 여러 장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4장을 준비했어요 4장 입니다 많으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녀 빗자루를 만들어 보니까 좀 볼륨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신문지를 이용해서 백업 하단에다가 만들어줄거에요 붙여줄거에요 여기 하단에 신문지를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붙일거에요 돌돌돌돌 볼륨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문지를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게 좋아요 테이프로 고정 잘 해주시구요 그 위에 EVA를 붙여줄거에요 그런데 일자로 붙이면 조금 볼륨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어긋나게 여기처럼 지금 이렇게 끝이 어긋나게 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개구장이들이 가지고 놀이하다가 잡아당기기도 해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1번짱과 2번짱이 좀 엇갈리게 해주셔야지 빗자루가 좀 풍성하게 돼요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조금 엇갈리게 그래서 빗자루 모양이 풍성해지도록 해주세요 겨울활동으로 눈쓸기 활동을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반 영화들이 마녀비자루 타는 것처럼 놀이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영화 애니메이션 있죠 마녀 배달부 키키 그런 거 잠깐 이야기 나눠보고 관련된 거 알아본 다음에 같이 그런 배달부 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은 타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활동으로 연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눈쓸기 활동하면서 겨울모자하고 장갑, 외투는 이제 더우니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겨울 소품들을 많이 이용해서 활동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테이프들이 보이는 것은 펠트지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붙여주었어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도 되구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셔도 되요 저는 파란색과 노란색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저는 빗자루 만들 때 색상을 좀 밝은 색 계열로 핑크, 보라 계열로 하나 만들고 파란색 계열로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밝은 색깔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도 잘 나오기 때문에 샘들도 만들게 할 때 그런 색상도 참고해서 유의해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빗자루를 완성했어요 샘들도 재미있는 활동으로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쌤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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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